오늘 이렇게 모이고 나니까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어디죠? 6년 전에 여기 이 무대에서 저희 다 한 번에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기억나시죠? 세상에 인디돌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와... 와우... 세상에 옷이 저게 뭐야? 으... 안녕하세요! 멜로망스에서 노래방 부명석입니다!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! 멜로망스 피아노 추구님 정동환입니다 최 출연이에요 주인공으로는 항상 저 뒤에서 연주를 하다가 나는 언제 이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날이 되어서 너무 지금도 설레고 이야... 우와... 어떠세요? 너무 진짜 다들 성공하셨네요 와 멋있다 세상에나 다시 한자리에 모이니까 그때 그 시절이 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땐 한 무대 한 무대가 너무 소중해서 맞아요